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우리가 그 제작했던 거에요 갑니다 탑구 부터 왔습니다 잘 안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쉽다 금방이지 아 스타익 법 바위게 된다고 아 들어가는 데 이거 어떻게 해 Atlanta body 얻었어요 ど 으 2 아 내 보장수! 지옥의 연습실이네. 남준아, 형, 먼저 간다. 먼저 가세요, 제발. 남준아. 먼저 가세요. 남준아. 형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아, 씨! 아, 진짜. 별개 다 있네, 진짜. 참 잘했어요, 병두국 날리기에. 자, 샤워실 헬스장 게임존. 게임존 있어? 아, 다리가 길어서 풀려요.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잠시만. 우와, 진짜. 성공! 내꺼 어딨지? 이게 뭐라고? 자, 컵 사기. 컵 사기 다 했어요?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재이호, 재이호, 재이호.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게 더 어려워. 상대방 분위기를 오히려 시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려운데? 요령을 찾아야지. 전 굴렁새 굴려봤어요. 아, 진짜? 전통실에 연구하면 시내부터 모르신가요? 막판. 속도만 상관없죠, 빠르게 해도. 어렵군. 해봤다며? 어? 잠시만. 형, 실패하면 나하고, 나 실패하면 형하고 왜? 제가 또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제가 신문배기로. 신문배기, 오이배기로 또 금메달. 한 번에 이거. 이거 끄트머리로 해야 돼, 끄트머리로. 진짜 아깝다. 아, 나 각이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게 뭐예요? 통과. 통과. 저기서요? 돼? 된다고? 도전!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이? 아, 이런 느낌이구만. 8년에 못 공수. 저희가 만들었지만 참 의미 없네요. 이렇게 하면 완전 실패네요. 통과! 통과! 아, 남준아. 오케이, 축하해. 얘야. 얘야. 야. 어렵죠, 어렵죠? 별개 다 있다. 오케이, 나도 승리해. 재밌다, 남준아. 이거 뭐지? 자, 준비했습니다. 시작. 자, 이거 10초가 더 어려워. 진짜로. 자. 됐다. 됐다, 이거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아! 됐어. 오케이. 결계 결계인가? 결계구만 찍었다 찍었다 ünf 눈물을 힠 으헣 흐흑 으 괴미 마지막 으 으 으 송구자 본데 본데 그런데 이제 와 이를 다 끝났어 잘 가라 해요 형 뭐지 들어간다 아 너무 쉬운데? 갈까요? 도전! 너무 쉽지. 내 필라테스트의 힘을 보여주마. 코호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어? 바로 지나갔어. 어? 바로 지나갔어. 안 나와요? 아냐? 으악! 대처! 대처! 아... 아... 와... 나 가슴이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 무제히 있어야 되는데 아... 이어가겠네. 자, 갑시다. 아,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않아요? 왜? 왜? 아, 나 불렁튀한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 이건 어떻게 해야? 야, 불렁은 쉽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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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비가. 오케이. 지민이 아직도 못했어? 쉬울 것 같죠? 아, 한 번에 싹 빼는 거구나. 식탁보처럼. 식탁보보다 한 다섯 배는 어려워요, 형. 세우는 것도 일이다, 세우는 것도. 아, 한 번 정상하기가 시간이 엄청 어려거든요. 네, 네. 쟤네 다 성공한 겨? 전 나머지는 다 성공했죠. 아, 다 했어? 이거 빼고? 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보자. 이거 가능하? 그래서 이게 최종이구나.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전. 음. 음. 끝. 끝 아 아 진짜 기발 하다 기발의 이름 아 아 5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서 안에 넣어야 돼 아 저희 까지 감시하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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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자식을 못하는거 아프게 못한다 홀라오프 안 한지 진짜 오래 했다 비교x2 잘했어 나이스 자 홀 앞에 질다리 갖다 놓고 나도 해보자 굴렁 사이 자 굴렁 사이가 누가 만들었냐 가르쳐 줄게 아 진짜 아 진짜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굴려야 돼 아니 굴리지 마 그리고 그냥 이거는 놔두고 이것만 계속 한 이렇게 되잖아 너가 이렇게만 이렇게만 월척이야 월척 오 오 오 괜찮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빨리 가 자 빵 가자 자 야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성공 성공 완벽한 성공 뭐야 어떻게 했어 나 홀라오프 어디 쪽으로 돌렸지 오 오 오 오 개그네 개그 야 알겠다 정구아 정구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멍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우와 잘했는데 자 뭐야 물 물병 뒤집게 어떻게 하면 되요 이게 가벼운 게 나 중간에 나왔려나 몰라 뭐든 나는 난 난 중간이 좋아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이걸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바로 가지고 가세요? 바로 끝낼게요 그냥 어 미안해요 자 바로 끝낼게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그냥 원래 물이 좀 없어야 돼요 나 2번 골랐어 나 골라보세요 오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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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非常的 좋 portal 이거 남아 하면 돼요 아 왜? 왜 뭐든지 알겠네 오케이 받아 주시고 아 나 진짜 야, 진짜! 세포야, 세포! 에, 에, 에! 용고! 야, 이거, 이거 마이크 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 벨트를 밑에 차야 된다고, 뭔지 알지? 야, 좀 추했냐? 너무, 너무 추했나? 아, 진짜... 너무, 너무 추했나? 와, 시끄럽다.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응. 자, 이제 어떻게 뭐 하면 되죠? 링 비누 방이 어디 있어요? 갑니다. 오, 오케이, 잘해. 오, 들어갔다. 들어갔죠? 들어갔죠? 영업?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오케이.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추했나? 좀? 아, 너무, 너무, 너무 buny. 아, 이 시의... 하하하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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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рng은 하루가 되자. 이렇게 또 너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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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그리고 저 물병이 다 철사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 어렵지 하나라도 선고 안에 있냐? 난 두 개까지 근데 세우는 것도 일이야 쿨라워프에서 너무 추했다 쿨라워프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야, 왜왜왜? 어떻게 하면 돼? 어휴, 나 눈물 나와 굨렁새를 저까지 굴리고 와서 굨라워프를 하고 와서 여기까지 종을 땅 치면 돼 쉬운데? 쉽지? 어휴, 진짜 쉬워 한번 해봐 아니요 그럼 군방이지, 남준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차분하게 하면 돼, 차분하게 야, 너 하는 거 한번 보고 가 차분하게 하면 돼 자, 도전! 고! 고! 난관이... 예상됩니다 야, 이 콜라 가지 말고 고! 아, 급하게 하면 안 되구나 오케이, 알았어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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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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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만 가, 그대로만 그대로만 가자, 오케이! 야, 씨! 너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 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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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nthusiasm 야, 이거 거울보가면 안 돼 나 거울보가면 안 돼, 그 당 Ст 야, 아 아 아 큰일 날뻔다 정말 정답이네 남의 상황 저렇게 황승을 없이 해야 했나봐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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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아 그렇지 고골 보지 말고 좋아, 좋아. 야, 야. 야, 움직여. 야, 움직여. 야, 움직여. 야, 움직여.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만, 그만. 그만 할 필요 없어. 그만 할 필요 없어, 그만 할 필요 없어. 더 왔다. 아 아 이건 뭐 왜 아주 자랑스러운데 나 뭐지 이 의미 없는 거에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 인생 모릅니다 여기까지 잘 봐야 한다고 아 느낌 좋다 어떻게 좋은데 뭐 잠시만 이거 붙여 붙이면 잠깐 조회 벽 벽 벽 어떻게 달려 너무 멀리서 하지 않아 약간 이게 끝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순서 지금 기다려야 아 그래요 남진이 형 탐 나다 나 다음 아 나 다음에 하면돼 힘들었다 나 진짜 굴렁새 때 플라우프 돌리는 내 거울 거울로 보았는데 와 다 오지 오지 Gonz이 대기 hey 배 realmente 세니까 나 생 cul tras olly 등은 백 캔드 기법인데 아우 저거 정말 아니 거 봐 일이 없다 아아 이걸 빨리 끈해 死 desse 어 아 어 워 울 아아 아 아 아 아ots 아 two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Let's go!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맞지? 여기 땀 안 흘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땀 진짜 겁나. 진짜 겁나 아니야? 이거 빨리 빨리 끝내야. 우리 빨리 빨리 돌아가자. 내가 볼 때 이거 코스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야, 테니스보다 더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하세요. 정국 씨. 기다리세요. 성공하는 보호가입니다. 여기? 아니야, 이게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여기 맞추고, 약간 이렇게 부채꼬리 되어버리면, 이거 또 과학이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놀랐다. 형, 이거 실패 안 해요? 아니, 이제 성공하고. 왜 성공해요? 실패지. 성공, 성공, 성공. 내가 책상 때렸잖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빨리 빨리. 얘들아! 아니, 좀 좀 오래 남아있긴 했어. 이제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한 명씩 퇴근하면 돼. 이제 가능해? 형, 먼저 간다. 평등해, 평등해. 난 이제 처음인데? 형. 윤경도 처음 하다 갔어요. 윤경 한 번 했어. 그래? 샵 버튼 중간으로 싹 치면 돼. 중간으로 차야 된다고? 그래,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이. 그렇지. 갈게. 고. 너는 무기게 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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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떼었어. 오늘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퇴근이다. 퇴근하죠? 떼고 왔죠? 가져왔습니다. 한 번 알아. 받아야 된 게 한 번에 했다고? 진짜? 어떻게? 이게 온 빨이었어. 똑같아. 너 쎄다. 너 쎄다. 너 쎄다. 너 쎄다. 그래. 좀 쎄 것 같은데? 지인이가 지금 하위권으로 남을 쎄다. 나 진짜 1등 하고 있었어. 이거 빼고 다 했었어요. 진짜? 굴렁져도 빨간다고. 저 좀 곰투비한테 보실래요? 해봐. 뒤모습이 더 나가요? 꼬주 아니야? 꼬주? 짱구주. 걸리면 다 혼나는 거야. 진짜 나이. 여기였죠? 가자. 여기였죠? 이렇게? 이렇게? 꼭.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 중의 마지막 하나. 도미노 90결 이용에 BTS를 만들어 쓰러뜨리지. 여기구나 끊어지지 않고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하는 것을. BTS를 만들어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해볼까? BTS. 아 놀랐잖아요. 진짜. 우리가 1등은 의미가 있으니까 추가 씨는 1등이고. 에이 선생님. 그 도미노가 있어요? 네. 90개를 이용해서 BTS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둘이 들어왔잖아요. 과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만 퇴근. 정국아 어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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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자. 응? 응? 조국 잘하네. 형 방문을 알려줘. 공간! 여기 있다. 여기다. 왔다! 여유롭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아티스트 잡견실. 나는 끝났지롱. 형 형 그. 야 너 이리와 빨리 빨리. 왜왜왜. 자,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뭐야? 밑에 걸었다 와 진짜? 대박 뭐야? 한, 둘, 셋, 가위바위보 형 여기가 조금 뿔룩 채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다 그냥 여기서 성공했는데? 우와 아 역시 그런 상관없어 야 그거 신고도 들어도 자 우리 이 고관의 형 병뚜껑 하나만 하나만 으 으 아 아 아 쟤네 왜 안 끝나요 쌀 쓴다 아 아 자 달라라 방탄을 계속 됩니다 다녀와 пад다 고생했어요. 자, 여기 가세요. 같이 가자. 아, 이거 방송인데. 형, 진짜. 아, 형, 형이야. 이건데. 아니지. 형, 근데 애들 저 손목 진짜 고시켜요. 아니, 그게 노력만 안 돼요. 노력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 운이야, 운. 운이 되게 커. 공정에서 시작해요, 형. 형, 형. 남자, 빨리 들어와. 자, 남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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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돼? 아니, 내가 만들어냈어. 아, 그래? 근데 이 힘이. 이 힘이 원래 짚어졌었잖아? 아니야. 형, 형 같이 끝났어.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은 몇 개 쌓아야 돼, 마지막에? 100개? 90개가 꼭 BTS를 만들어서 한 번만 하셔야 돼요. BTS 같은 거. 한 번만 들어줘야 돼. 한 번만 들어줘야 돼. 원진이 형, BTS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S부터. 아, 좀 BTS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이거. 그러면 럭키 세븐. 777. 777을 만드셔도 해도 인정해드릴게요. BTS만. 호로록. 1,2,2,2. 1,2,2,3. 2,3,3. 지금 Syng H. 4,2,3. 3,2,3. 아, 안녕? 2,3,2,3. 해! 태형씨가 생각했대 일단 도미노를 혹시 모르니까 태형이를 위해서라도 도미노를 쌓아둘 다짜고짜 바로 가위되어 지민이 아직도 성공 못했어? 지민이 뭔가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거거든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뭐야? 달려라! 빵탄! 이게 뭐야? BTS를 만들어서 하나 건드려서 밑에서 다 쓰러지면 성공 90개로 90개로? 근데 왜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야? 룰루 설명 드릴게요 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가위바위보 이겼어? 한 번 치고 한 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마이크 형, 이겼어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빼라, 남순아 봉준아 마이크 빼라 마이크 빼야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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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붙이는데 열중했나? 안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약간 느낌 왔습니다 이거요? 이 티티커라고요? 안 붙이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 하든다 할게요 멤버들 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만 얌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만 얌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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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좋다 이상 지민 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가면 가면 된다 됐습니다 얘 뭐 될까 내가 봤을 때 얘 한 무관임에 찌거든 아 무관임에 빠야 지민이 왔다 지민이 왔다 마지막 승부야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잠시만 이게 아닌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게 기다려 봐 잠시만 지민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다 안 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고 왔는데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포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포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포 우리 친구 맞네 야 일단 기다려 봐 일단 조금만 생각해 보자 야 야 이거 우리 음악 틀고 하자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저도 야 근데 너 여기 방송에서 왜 문 냈냐? 너 왜 자꾸 나랑 똑같은 거 가위냐? 기다려 봐 한다 하자 안 아 기다려 봐 이거 싸비 나오면 하자 아이 어이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도라 심히 이거 하자 하자 땀에 찬트 뺀 처음 만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날 넌 별 애써 넌 별 애써 넌 별 애써 우린 대화 숙제 간사진 하룸 데뷔 하룸 외수 I just wanna understand 자 아 안녕 yeah It's all a mystery 싸비때? 언젠가의 항상 먼저에 때 가위가위 가위 가위 바위 아하하하하 바위 아하하하 아하ㅎ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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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에이 에이 고 siinä 가라. 우리 친구잖아. 아니, 가라, 일단.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뭐, 약간 세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14가지의 게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었는데요. 사람은 끝까지 하면 뭐든지 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저는 병뚜껑 날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왜 우사인 볼트가 일자인 줄 알아요? 끝까지 왔을 때.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네. 네. 오케이. 자, 가위가 이뻐. 자, 이제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려라 방산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KBS를 만들거나 세븐 세븐 세븐을 맞춰서 성공하면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네, 세금으로. 얘 고생이 많다. 그냥 가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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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린다. 뭐예요, 형? BTS? 응. 형. 이거 다예요? 나는. 형, S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왜? S 모양이 어때?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올라와. 양 갈래를 팍치는 다음, 이거를 이렇게 쭈르르르르 쭈르르 만들어 줬잖아. 만들어 줘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 그리고 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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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요. 이렇게 해보는 중. 그러네, 러요, 러요. 그럼 또 러요. 연결된 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응,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좀 봐. 이거 방법 다 있어. 여기서 러요. 1, 2, 6.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여기서. 저기, 야. 저기, 뭐. 다닐까? 세영 씨 오늘 준비해보면 달려라 방탄을 다 준다고?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전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시험은 정말 정말 재밌었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거 딱 쓰러뜨리고 완성된 순간 달려라 방탄을 다 준다고 깔끔하지? 진짜 멋있다 야 출발해 세영아 수정해봤어? B.T.S 그게 아예 아니야 이게 글꼬리 이래요 원래 야 저 수정해봤어 너? 야야야야 아 믿어봐 믿어봐 이거 하나만 요구해 야야야야야 여기만 주워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여기 하나만 이거 넘어지면 우리 안해준다 이제 어 알겠어 와 짜릿하다 고! 아 진짜 불안한데 이거 야 근데 해준 거잖아 아 그렇지 우리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가자 믿어 믿어 trust me trust me 우린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다 너로 고! 너로 고! 너로 고! 너로 고! 너로 고! 너로 고! 자 끝났습니다 돌렸다! 돌려요! 부활자! 왜이리 이게 그림을 만드는 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흫흐흐흐흐흐흐흫 아 내가 시청을 좀 모를 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못 올라왔어. 내가 수상하셨잖아. 내 오랜 벗이여. 살아간다. 자리 있어라. 가자. 야, 이거 막힌다. 저랑 묵찌빠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래요? 와,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바닥이 너무 미끌거려요. 그럼 그냥 바닥에서 할래요? 아니요. 묵찌빠는 뭐라고요? 저랑 강연 묵찌빠에서 이기면 퇴근이고 지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만드신 건가요, 포? 할게요. 해주셔야죠. 선창해주시고 제가 하는 거니까. 가위바위보! 야, 지민아. 찐? 알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RBS 그럴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onton?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t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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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